자, 안녕하십니까. 게리잉. 자, 2024년도 컴퓨터 일반 OTE를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이 4과목이었는데, 이번에는 5과목으로 바뀌었죠. 자, 그 대신 우리 컴퓨터 일반에 관련된 것들은 20문항에 2개만 영어를 포함시켜서 18문제가 컴퓨터 일반에 관련된 이야기였었는데, 이번에는 기초에 관련된 기초 영어가 7문제고, 다음과 같이 컴퓨터 일반 문제가 13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출제되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과목별 출제 빈도 연관성을 제가 한번 쭉 알아보면, 자, 영어 문제 7문제 제외하고 13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보통 어디에서 출제가 되느냐라고 얘기해보면, 컴퓨터 일반에 관련된 것, 컴퓨터 일반이라고 얘기하면, 뭐 디지털, 그 다음에 수체계,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 개론에 관련된 것, 컴퓨터 구조에 관련된 것, 자, 그 다음에 논리회로에 관련된 것, 지금 현재 한 15%로 한 두 문제, 즉 두 문제라는 얘기는 한 문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출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문제 이상은 나오더라,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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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제와 자료구조가 연계돼서, 자, 운영체제라고 되어져 있는 것과 자료구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5문제에서 6문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은 많이 배제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자, 우리가 뭐 개리직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게 이제 전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도 주목받고 있는데 그게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 자료구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자료구조가 보시면 이 과목들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컴퓨터 일반, 운영체제, 자료구조, DB 다 연관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 구분되어지는 그 과목들의 개념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아, 예전에 좀 한 두 문제씩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엑셀에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은 많이 사용해 보시니까 각각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위주로 그 다음에 실제 업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많은 그런 엑셀의 문법들, 함수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하고 인터넷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통신에 관련된 얘기죠. 통신에 관련된 게. 그래서 컴퓨터 일반 및 통신 다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걔도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오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 4문제, 10문제, 지금 현재 보시면 14문제, 15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13문제이지만 13문제이지만 13문제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면 놓치는 부분들 수 있으니까 보통 한 20문제 정도, 한 40문제 정도 그 정도 충분하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다음 같이 이런 퍼센테이지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